14호 태풍 야기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야기는 현재 약한 소형급의 세력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서귀포 서남서쪽 약 320km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태풍의 진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참고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우리 지역 오늘 아침 구름 많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중상간 이상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북부지역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침 기온 27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림과 대정은 맑은 하늘 드러나고 있고요. 서귀포와 남원은 오늘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지역 현재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표선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상간 이상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낮까지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도서지역의 오늘 아침 기온 26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 33도로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미터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무더위와 열대야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